btn 불교 tv가 출가 열반제일 정진주간을 맞아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청정의 울타리 계율부터 하남스님의 마음의 달을 비추다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출가와 열반의 의미를 짚어봅니다. 정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불교 tv가 출가 열반제일을 맞아 tv와 라디오를 통해 지혜와 감동을 전하는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20일 오전 8시 30분에는 부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청정의 울타리인 계율을 통해 미래 한국불교의 희망을 전하는 출가절 특집 청정의 울타리 계율이 방송됩니다. 20일 오후 3시에는 잘나가던 30대 직장인이자 할머니부터 여동생까지 3대가 출가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 경국스님의 이야기를 다룬 청춘 출가하다가 시청자를 찾아갑니다. 선과 교를 겸수하며 55년이 넘는 범랍에도 초발심의 정신을 놓지 않는 통도사 백려남 감원 원산스님의 감동 출가 이야기는 20일 저녁 7시 30분에 만날 수 있습니다. 20일 밤 11시 20분 방송되는 화엄의 빛 탄어 대종사를 통해 유불선을 회통한 위대한 사상가이자 방대한 화엄경을 완역 출판하고 청년들을 인도했던 탄어 스님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출가절에 이어 열반절 특집도 준비를 했습니다. 22일부터 27일까지 열반을 주제로 조계종 전개대화상 무관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스님, 금강선원 선원장 해거스님, 송광사 율주 지연스님,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스님의 법문을 차례로 방송합니다. 25일 밤 9시에는 동국대 학인 스님들의 승가 결사체 7불회 5스님이 출연해 출가절과 열반절에 대한 의미와 각자의 생각들을 나누며 동시대를 사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26일 오후 1시 방송되는 박범훈의 소리길에서는 국악의 근대화 운동과 찬불과 보급에 일생을 바친 박헌봉 선생의 발자취에 따라 기산 국악당에서 스페셜 무대를 선보입니다. 27일 오후 3시에는 해암스님 탄신 100주년 특집 다큐인 공부하다 주거라를 통해 승재가를 막론하고 청빈한 삶과 치열한 수행을 당부했던 용맹정진과 두타행의 사표 해암스님의 향훈을 기립니다. 27일 밤 11시 20분에는 근현대 한국 불교사의 진정한 사표였던 전 조계종 종정 하남스님의 생애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하남스님 마음의 달을 비추다가 방송됩니다. btn 라디오 올림은 22일부터 26일까지 매일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희망의 기도, 특별 생방송을 통해 칠불회 스님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청취자들은 btn 불교 라디오 법문 채널이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